50000원대 믿기지 않은 가격에 구성이 너무 좋아서 아마 정말 정품 맞나 생각하실까봐 정품 확인시켜 드렸고요. 대용량 이 뿌리는 실크테라피를 저는 마른 머리 젖은 머리 상관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데 머리를 다 말려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를 수시로 뿌리잖아요? 그러면 무겁게 떡지는 느낌 없고 볼륨 가라앉지 않고 머릿결 상한 머릿결에 영향을 바로바로 넣어줘요. 그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모발이 말라있는 상태는 큐티클 문이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를 잘못 바르시면 위쪽 에센스를 잘못 바르시면 바깥쪽만 이렇게 발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떡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그냥 뿌려주면 모발의 큐티클 문을 열어주고 실크 단백질을 넣어주는 효과 제가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릿결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수시로 뿌릴 수가 있고요. 지금 실크테라피 제가 뿌리고 그냥 손도 안 대도 되세요. 이대로 두면 알아서 모발에 문을 열어주고 단백질 영향을 넣어주고 수분케어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라 저는 사실 머리가 생머리예요. 거기에서 고데기 열고데기로 외부를 마는 그렇게 말다 보면 머릿결이 굉장히 푸석푸석 나빠지거든요. 상하죠. 정말 많이 상해요. 그런데 실크테라피 쓰면 머릿결 상해지는 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보호를 하면서 푸석푸석했던 모발에 단백질 영향을 넣어주는 거죠. 저희가 실크테라피 쓰시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바르는 실크테라피와 효과가 똑같다라는 거 그거 고객님께 보여드릴게요. 사실 손상되는 모발은 그냥 우리 미용실 가서 염색해주세요. 파마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파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크테라피를 꾸준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편안하게. 손상모가 달라집니다. 진짜 손상모가 개선이 된다는 임상의 결과치를 갖고 있습니다. 큐티클이 터실터실 다 문이 열려 있고요. 이건 끊어지고 염색펌도 안 되는데 바른 즉시 5분 후에 2주 동안 꾸준히 썼더니 매끈하게 손상모 개선된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발 광채가요. 즉각적인 이런 개선 및 지속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의 결과치도 있습니다. 한 번 사용, 사용 5시간 후에도 매끄럽게 한 올 한 올 건강하게 영양이 각 채워있던 거 눈으로 보시고 요즘에 니트 입고요. 코트 입는 건조한 계절에 정전기 엄청나고 부스스하잖아요. 딱 매끄럽게 여배우에 찰랑거리는 머리처럼 일회 사용 직후 정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열기구 많이 되시는 분들, 맨날 드라이에 고데기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터실터실 끊어지고 컬도 잘 나오지 않고 부시시해지잖아요. 2주만 실크 테라피 함께 해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됩니다. 한 올 한 올 힘이 생기면서 볼륨감까지 생기기 때문에 동안의 머릿결, 건강한 머릿결을 실크 테라피와 함께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죠. 홈앤쇼핑에서 뿌리네 실크 테라피 구입하시면 구성 가격 조건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이런 가격대는 그 어떤 TV홈쇼핑을 뒤져보셔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 어떤 TV홈쇼핑, 여러분 요즘에 대형 TV홈쇼핑뿐만 아니라 저기 뒤쪽 채널에도 TV홈쇼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TV홈쇼핑을 돌리시더라도 이 정도 구성에 이런 가격대는 찾기 어려우세요. 정말 제가 당당하게 고객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앤쇼핑에서 오늘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2,000명이 넘어가요. 2,400세트? 엄청나요. 그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병이 3만 9,500원의 대용량.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 찬스. 상품평 많은 분들 올리셔서 이거 다 받아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중용량도 다 정품이에요. 정품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